역시 우리 반 선생님 예수단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노래의 정리를 태어납니다. 연세를 들면서 그때의 그 시절에 자꾸 생각들을 많이 하나봐요. 노래를 참 실감합니다. 바깔스럽게 많이 부르거든요. 이번엔 또 바보총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후배 동생같은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다. 그래서 오늘은 바보총이 연모를 우리 조성목씨가 이번엔 여러분 노래를 선사해야 된답니다. 큰 박수를 맞으세요. 아이고 의상까지 그냥 화려하겠네. 연노 요즘에 좀 채우기 하나씩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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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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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